군포시에서 코로나19 20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07번 확진자는 지난 21일 자택에서 친인척 모임을 가졌는데 이 가운데 서울 중구에 사는 A씨가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23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군포시는 22일 이후 외출을 하지 않았다는 207번 확진자의 진술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25일 오후 4시 기준으로 207번 확진자가 발생한 친인척 모임 찬석자 11명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6명입니다.